오늘은 ania 고용 미디어 다음에 뭐 뭐해. 사람이 없나요. 이거 말 잘 있었어요, 마음에 들어요. 유튜브에 있는 상태라입니다. 아, 텔마는 헤어스타일이 어쩌면 다가? 아, 아까 제가 진짜 아깝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인에 맛있어. 여기가 너무 이뻐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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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진짜 진짜 이거 아흐 오오오 오오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